여기, 오빠! 뭐? 오, 오빠? 시험 잘 보세요. 아, 아, 근데 다 여자친구. 좋아 죽겠지, 아주. 추워. 어, 야, 야, 야. 오빠! 제가 오늘 학교 개그 기념일이랑 오빠 굴직 업무 왔는데 이러면 나 너무 속상해. 응? 저기, 누구? 네. 형! 이 여자 사람이 나보고가 누구냐는데? 응응. 여자친구야. 이쁘지? 어, 그게. 아, 여자친구야. 가! 가! 가. 응.